뚜둥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3D 프린터가 이렇게 잘 쓰이고 있다는 걸 절대로 강조하고 싶은 영상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심사위원들은 3D 프린터가 보이는 곳에서 맛있게 케이크를 시식하고요 이게 시즌 1입니다 3D 프린터가 더 많이 나오는 시즌 2 기대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컴페티션을 검색하면 각종 서바이벌로 겨루는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서양의 만드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재미난 시리즈 몇 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앞서 소개한 베이킹 임파시블은 디저트를 만드는 베이커와 엔지니어를 한 팀으로 만든 다음 최고의 베이킹 이어 를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케이크로 만든 자동차에 더미를 태워 충돌시키고 쿠키로 2m 건물을 만들어 흔드는 등 재미난 미션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보이는 모델링과 레이저 커터는 물론 녹은 곰젤리에 초콜렛을 부어 먹을 수 있는 에폭시를 찾는 얘기까지 공학과 예술의 경계가 창의성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리즈로는 작년부터 빠져있는 블로잉 시즌2까지 진행된 유리공예 아트 서바이벌이구요 최근 본 메탈샵 마스터는 금속 공예를 다루고 있으며 인간 cnc가 나타납니다 요즘 보고 있는 플라워 파이트는 식물로 표현하는 색과 질감의 표현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서 주제를 내는 방식도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강조하는 미션도 보는 즐거움에 더해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넷플릭스가 이 영상들을 얼마나 신경 써가면서 만드는지 느끼는 부분은 참가자의 연령과 성비 인종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도 말이죠 만들기 좋아하세요? 창의적인 자극이 필요하세요? 추천합니다